내가 악착같이 이 시간에 버스를 타야만 아는 이유가 있다. 그녀다. 내 삶의 유일한 소망. 너 평생 연애 안 할 기세다. 너 솔로 몇 년 자야. 해야 됩니까?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.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. 뭐지? 자, 자, 자. 야. 뭐야? 너 왜 이래? 뭐지? 왜 이러지? 공황장애 뭐 그런 건가? 병원을 가봐야 되나? 나한테 왜 이래요? 아니, 저는 일단. 미쳤나 봐. 향수? 향수 또는 건가? 너 나랑 잘래요? 향수 없이도 좋아해 줄까? 뭐야? 인생이 한 번쯤이야. 마법 같은 기회를 잡고 싶어서. 어, 네가 어떤 매력에 빠졌는지 디테일을 좀 살펴보는 중이야. 돈이 많니? 들어가면, 너 사람의 일을 왜 이렇게 해야지? 거기서는 국제적인 일을 왜 이렇게 해야죠? 여러분은 우리가 금리기고 싶어하는段게임으로 사는 게usc다. 감사합니다.